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하란혜 프로듀서 박민정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연출하신 김창훈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 아, 종류야! 아, 멋있다! 아, 종류야! 아, 상인군! 네, 안녕하십니까. 화란 연출한 김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말에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보시고 나서 괜찮게 보셨다면 앞으로도 저희 화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란에서 하얀 연기한 김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찍을 때는 정말 이게 세상에 나올 줄 몰랐는데 이렇게 관객분들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영광이고 행복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잘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란에서 종범을 연기한 김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절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저도 먹고 살라고. 바람은 뭐? 처음에 책을 보고 매력을 보고 우리 송벽도 그렇고 느껴서 참여했던 작품인데 이렇게 또 관객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짜 큰 감회가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좀 길게 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성원을 많이 해주시면 오늘 조금 더 다음 주, 다 다음 주까지 극장해서 여러분들 같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좋은 계절에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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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u 좋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께 괜찮은 영화 하나 나왔다 라고 추천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 정말 적은 제작표를 열심히 찍었습니다.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피치건의 아들 연기 역할을 받은 화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